한 명이 참석을 못 하게 됐어요. 네? 밤에 못 가게 됐어요. 쉿! 대박입니다. 출입증 있으셔야 돼요. 네? 출입증 있어요. 출입증이요? 출입증 있으셔야 돼요. 아니 죄송하지만 바닥에서 뭐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의자가 아니라 바닥인가요? 맞아요. 근데 굳이 넓은 연습실에 두고 넣으셨죠?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긴 하는데 좋은 소식 하나 하고 저 너무 부담스러워. 좋은 소식 먼저 들어요. 아니 나쁜 소식 먼저 들어요. 좋은 소식 먼저 들어요. 나쁜 소식 먼저 들어요. 우리가 이번에 괌에 가게 됐잖아요? 네. 뭐요? 거기서 공연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최저는? 왜요? 안타깝게도 한 명이 한 명이요? 참석을 못 하게 됐어요. 네? 밤에 못 가게 됐어요. 아예요? 가더라도 공연날 갔다가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그럼 하루 있다 가는 거예요? 하루도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뒤늦게 합류해서 공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스케줄 약간 해외 팝스타에서 계속 스케줄을 몰카죠. 몰카는 아니고 진짜 얘기하면 몰카일 것 같아가지고 몰카인 거 생각하잖아. 쌤이요 지금 어떤 표정이신지 아세요? 몰카일 것 같아가지고 말하기 미안해서 그랬죠. 미안해서 그랬죠.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정색하고 말하는 거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돼요. 하여튼 피 안 통해요? 아 왜 전 내 신발은 어디까지 답답해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아 근데 얘기하기 안 해요. 채민이가 저요? 밤에 같이 가지고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예요? 진짜로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채민이가 이번에 드라마 캐스팅이 됐어요. 거의 주연급으로 무려 촬영을 15회차 하나 들어가는 총 한 20회차 중에서 요새 그 맑은 눈의 광인 아 네 그 누군지 아시죠? 그름도 나오시고 되게 많은 배우들과 또 아역보여들과 같이 하는 드라마에 채민이가 그래도 비중이 노력할 돼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괌을 가면서 우리가 팬미팅하고 팬분들 앞에서 우리 공연을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괌은 갈 수는 있어요. 공연하러 그래서 같이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일정으로 아마 계속 촬영을 과한 다음에 아 갑자기 갑자기요. 내가 내 손톱을 내 귀걸이 잡았다. 괜찮아요 근데? 네.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괜찮아요. 아 근데 이번에 좀 8박 9일인데 너무 아쉽다. 재밌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다시 합류하면 좋을 텐데 거의 매일매일 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촬영을 매일 하는 스케줄이에요. 너무 아쉽죠? 충격이에요. 충격적이죠.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 거라는 게 왜냐면 오늘 티켓 나왔거든요. 지금 방금 티켓을 받았는데 원래 예약했던 것들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시 끊으면 채민이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 어머님까지 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만 더 들어가겠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채민이가 공을 목에 타면 제가 대신 그거는 아닌가요? 자, 우리 감에서 만나고 저는 드라마 촬영 영상입니다. 드라마 촬영에서 브이로그로 또 만나시죠. 안녕! 안녕! 오늘은 드라마 대본 리딩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게다가 저 첫 리딩이란 말이에요. 저희 레빙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리딩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저는 지금 리딩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굴복으로 가야 되나요? 네! 너무 떨리는데 어떡해요? 첫 마디 아까 젊이에서 와가지고 연습 잘하고 일단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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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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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뭐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거든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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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끝났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첫 리딩이라서 엄청 떨려요. 지금 우리가 준비 대본 받고 준비 시간이 짧았어요. 맞아요. 3, 4일밖에 안 지났는데 맞아요. 촬영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 시작인가요, 우리? 네! 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까? 자, 오늘 푹 쉬시고 다음 주일 때 안녕! 안녕! 짠! 어... 흠... 제가 괌에... 못 가게 되었잖아요? 못 간다고 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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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드라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저는 지금 두 번째 리딩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클둥이 여러분 저희 4교시에 갇혔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저희. 아...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의 유튜브 채널이요.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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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색훈님도 오시고 김환영님도 오시고 기니엄님도 오시고 인사받게 못했습니다. 방금 촬영 날 인사가 안 되겠으면 네... 같이 보여주면서 저기에도 한번 해보고 좋아요. 다를 하고 네. 다음주일 촬영까지 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파이팅! 오늘은요 드라마 첫 촬영 날이에요 대본 리딩 때도 긴장을 했는데 이거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 실수하면 안녕하세요 오늘 첫 촬영인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상당히 사이가 어색한 건데 되게 안 친하군요 지난번 리딩 때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친하군요 아니에요 저희 친해요 단톡본도 만들었는데 한마디도 없었던 같이 그래볼까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같이 가자 우리 이게 몇 학년의 내용인가요? 이게 중3 2학기 아 중3 2학기요? 오오오 배우지 말았습니다 최민이 중3 역할인가요? 네 지금 내가 언제부터 최인이한테 맞춘게 하는 거 아냐? 내가 언제부터 최인이한테 맞춘게 하는 거 아냐? 신장이 너무 떨려요 손이 멀고 나오잖아요 잘 찾아주셨다고 잘 찾아주셨다고 네 첫 씬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나왔어요? 안 봤고요 그냥 잘 찍은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이 좋았습니까? 아 좋았습니다 잘 찍은 것 같아요 등 뒤에 있었잖아요 풀샷이었으니까 잘 찍을게요 나왔어요? 네 밥을 다 먹고 화면에 켰더니 갑자기 대본을 이렇게 다 들어가서 저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우리 구호 한 번도 안 했네 어? 우리 구호가 있었었나? 구호가 있었다 구호가 있었다 제가 만든 구호 아 너가 만들었다고요? 오오 예 사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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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비타민 때문에 화이팅해서 그게 좀 저녁 아닌가요? 표정이란 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갈 거고 네 그러면 정말 재밌는데 저희도 계속 찍을 거니깐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일 재밌었던 장면 댓글로 안녕하세요 원래 이거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이 같이 어? 정말 정말인가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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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한 명 듣지마 저희 6명의 케미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드라마 오늘 꼭꼭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위에 지금 언제 공개되는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까 요 날짜에 꼭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제가 딱 기다려 볼래 가만히 눈 감으면 내 맘 가득 떠오르는 그 얼굴 언젠가는 할 거라고 제발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랄까 단 한 번도 믿지 못했어 아직 내겐 꿈만 같아 흰눈이 내리면